자 시작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다크 소울이나 할까 합니다 저번에 다크 소울 2 노데스 루 엔딩 못 보면 안 한다고 했었죠? 지금 뭐야 이거 키가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다크 소울 2 노데스 루 엔딩 못 보면은 프롬게임 안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말해버렸으니까 노데스 루 깨도록 하고 일단 스킵 벗고 빨리 깨자 하루면 깰 것 같고? 포켓몬스터의 아크에 녹아도 너무 했더니 너무 지쳐서 뭐라도 깨서 스킵 피가 없어요? 스킵 안돼요? 시프트 아무것도 안 먹겠는데? 저기요 스킵 안되나요 이거? 게임? 뭐야? 뭐 눌렀는데 된거야? 지금 W QWE랑 OP OP 이런거 눌렀는데 됐어 W에서 된거야? 키좀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고 화살표로 움직이고 스페이스바로 구르고 점프하고 W ASD로 물건 바꾸고 ZX 10 때리고 ZX X 강타 C는 뭐야? C는 반대쪽 쏜? 아 이랬었지 맞다 또 오랜만에 해서 기본적인거는 나름 알고 있으니까 엔딩도 한번 봤고 어 실패 첫번째 도전 실패 아 첫번째 도전 실패 유감 이렇게 죽게 되면은 ESC가 안 먹혀 이 게임 ESC가 없는 게임이야? 뭘로 꺼야돼 그럼? 아 ESC가 안 먹혀 원래 먹히지 않았나? 잠깐만요 뭘로 꺼야돼 그러면은 키가 안 되는데? ESC가 안 먹히는 게임 뭐 있어 세상에 어 아냐 이거 안 돼 뭐야 뭐 어쩌라고? 게임 왜 이렇게 아 아 뭘로 들어간거야 잠깐 뭘로 들어간거야? Q야 아 Q야 좀 종료하고 일단 지우자 제 생각에는 들어가서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이거였나? 이렇게 삭제하자 삭제 다 지울까?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지우자 나 이거 엔딩 봤을때 30시간 한거였어? 와 진짜 오래 했었구나 나 뭐 4,5시간으로 깬줄 알았거든요 아니었군요 아 DLC도 봤으니까 DLC 봤다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거 같진 않지만 그런샘 칩시다 Q네 Q로 스킵 Q로 스킵하는거네 이제 가죠 그만 떠들고 점프키가 있던거 같았는데 어떻게 점프하는거지 지금 점프키 있지 않나요 따로? F인가? 야 점프가 있는걸로 알거든요 F는 로건이구나 뭐가 점프야? 점프 아 G키야? G키로 뛰어야돼? 아 불편하네 가자 아 저 내가 이거 시점전환을 못해서 F로 했었지 아 로건으로 그래서 고통받았던걸로 엔터면 들어갈 수 있네요 Q로 스킵하구요 이름은 털어라 한고가 안 쳐지죠? 갓겜 갓겜 특징 한고가 안됨 시카이림 아하하 죄송 스카이림이랑 다크소울 같은 갓겜들 특징 한금 안됨 헤헤헤 아 지금 뭘로 할까요 힘센 애가 좋아 이번에는 도끼로 할거기 때문에 힘쎄, 제일 힘쎄 내가 좋아. 예노하자. 선물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죽기 싫으니까 반지 갖고 할게요. 작성 종료. 다크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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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임이 제자리잡고 이런게 없어. 다크솔은 다른 게임이 달리다가 뛰는 경우가 없어. 알겠습니다. 자, 마우스로도 심장은 되네. 위에 올라가면 인간상이었나? 인간상이 필요가 없잖아. 안 죽을거니까. 가자, 가자. 저주같은 걸릴수가 있지는 않다. 무기는, 무기는 뭐야? 나 무기가 없는데? 아, 이게 무기야? 그, 인벤토리 들어가서. 아, 인벤토리가 아니구나. 장비. 특전무기 그런거 없어? 그, 원래 있지 않았나요? 없었나요, 나 원래? 모르겠다. 이거는 일단은 필요는 하겠죠? 찍어두고, 이동합니다. 어차피 죽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 저 잠시. 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빨리 올게요. ано, 정보 들어갈게요. 아주 Hubert님. 저도 대결에 해가려고요, 빨리 올게요. 아 변기에 락스 뿌려놔서 화장실 가면 안되겠다 아씨 안되겠네요 내가 뿌려놓은 까먹었어요 뿌려놓은 꽤 된거 같은데 방송 켠지 두시간 넘었으니까 뭐 어때 나중에 하자 지금 나밖에 안쓰는데 뭐 아 일단은 무기가 좀 필요할거 같은데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근처에 무기가 있었거든요 이 근처가 아니라 댓글에서 일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낚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있다 그러더라구요 요기였어요 저번엔 내가 여길 안들어갔나 이거 길인지 몰랐죠 이거 길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따 죽은거 같은데 아니군요 자 엔터 모닝스타와 성지 아 깜짝이야 오늘 목표는 뭐 노데스 클리어이기 때문에 방패도 안들고 할겁니다 방패는 남자의 다크 소울에서 방패는 사치죠 사나인 오로지 방패까지 들지 않습니다 자 버려 해제 어 들 수 있구나 양손으로 들 수 있어? 엔키였죠 어 그쵸 이렇게 플레스로 깨도록 하죠 흠흠흠 흠흠흠 슬레이 노기의 힘으로 데스하면은 쾌삭하고 다시요 저게 뭐지? 우석 어 우석 좋지 많이 쳐맞을거기 때문에 인쇄방송하는 사람들은 노데스에 레벨업 안하고 높이격으로 깨고 그런다는데 그런건 못하고 노데스까지만 딱 해보죠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저번에 말한게 생각나서 아 네 일단 엎질러지지 않았습니까 닭소3 살라그랬는데 생각나더라구요 내리쓰시더라구요 재생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서 받아야지 아주머니가 주는걸로 압니다 나는 뭐 노레버파고 그런건 못할거 같고 체력 잔뜩 치르면은 로데스까지는 해볼 수 있을거 같네요 말이 너무 많아 이 아가씨 자아 어디 뭐라그랬지나 아 이렇게 바꾸는거였지 여기서 바꾸고 뭘로 바꾸더라 아아 왜 그걸 쓰냐 아아 2키로 쓰는구나 나 D S S로 쓰고 D키 이렇게 씁니다 2키로 아이템먹네요 저 저게 내 생각에 쓸모없는템이었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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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리지널 씬인가 해서 아 약간 좀 이상한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전 오리지널 씬 밖에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오리지널 씬인가 이게? 오리지널이 맞나? 무슨 씬이라 그랬는데 원제이 학자? 아 어 근데 난 기본편을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처음부터 그 이걸로 해서 DEC 다 포함된거 결국은 모르거든 가죠 난 문제가 그 작은애들은 보고 피하면 될거 같긴 한데 모션 그 보이니까 근데 큰애들이 문제 큰애들이 안 죽을거니까 그냥 가면 되나? 여기서 할거 없죠 그냥 가면 되죠 그냥 죽이고 와야되잖아 요jut 군사 망설 while 개꿀 랄라 엠 나랑 나 그 앗 라 다 아 이제 색깔이 너무 보호색이야 말이 안 돼 오 잠깐만 왜 이렇게 많냐? 세보다 좀 많네요 한 번 더! 아... 쓰라리게 아 나 도끼 쓰고 싶으면 도끼 안 주나? 우산 신혼미상에 불사의 소울 어어어어!! 아 나 이거 먹어야 되잖아 우석 먹어야 되나 S2 먹어야 되나? A가 아니라 S였지 S2 S N 어차피 이거! 구르고 피하고 때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잘 몰라도 때리는 거랑 구르고 있는 거 한번 기억하면 있으면 되겠죠? 잠깐만 잠깐만 개치사하네 이거 어휴 개치사하네 너무 우위가 뭐랄까 내 취향이 아니야 아 잠깐만 기다리고 옆다리고 아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내 구도가 못 버티겠어 공기 좀 하나 넣어줘봐 롱소드 나오지 않나 여기에? 숏소든가 롱소든가 위로 올라가면 그쵸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나왔다 부러진 직검 극혐 여기 내 기억에 맞다면 엄청 센 놈이 있어서 내가 개를 안 건드는 걸로 알거든요 그만 던지지 마 아 진짜 놀라치사하네 원에서는 인간성 먹으면 체력 차잖아요 여기서는 안 차서 근데 우석이라는 상의한이 아 아 진짜 어우C 으으C 어려운 것들 간다! 살짝 좋죠 들어와봐 아 그런데 치사하게 들어오는 놈이 어딨냐 세상에 세상 만세 세상 어 이거 쳐지네? 곤란치기야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돼 지키였죠? 점프 가자 점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점프 숏소드 신앙미상에 일단 숏소드로 하자 너무 내창이 아니야 간지가 안 나 크으 존맛 가자 다크소울 근데 그래픽 너무 좋다 옛날 게임인 주제에 지금까지 옛날은 아니지만 야 세다 여기도 있죠? 그렇지 없을 리가 있나 으 으 제발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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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저거 여기도 있는 것 봐 야 안 와? 나 이거 깨야되잖아 이거 다 됐으 건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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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쉽네요 너무 쉬운 부분이고요 촛 아 이불은 피했는데 손이 안 댔다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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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계속 쏘시고요 다 올라갈 거고요 녹음 풀고요 돌아갈 거고요 여기서 에스트 미치 게임 쓰레기 게임 덤벼 나 레벨오프 해야 되나? 에스트 소환사인 노데스라서 어차피 난 노데스로 깨는 게 목적이고 사람도 부르고 싶은데 불렀다가 나보다 못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기억이 맞다면은 분명 검으로 때려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쵸? 혐이죠 이런 거 넣어놨다는 거 자체가 너무 허무스럽죠? 이것도 있네 쇠기석 쇠기 쇠기 쇠기석 파편 수리분말 스몰실드 와 이거 뭐야? 이런 거 줬어? 핸드엑스 오! 대박 도끼 나왔어 내가 좋아하는 도끼 아 근데 좀 약한 거 같다? 아니야 일단 써봐 나 도끼 좋아하니까 아 너무 작은데? 내가 원하는 그 도끼가 아닌데? 됐어 일단 가자 나 저기 여기서 제 그 대장간 열쇠 어 이거 사면은 대장간 열리는 걸로 알거든요? 무석 두 개 사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명이 닿으면 아 오늘 잔잔하게 다크 소울 같은 거 하면서 아 손 풀고 노가다 게임은 너무했어 내가 나갈 거 같아 아이구 할버드 좋다 어 쎄다 약하죠? 신원 미상의 소울 오! 야야야야야야 어으씨 어어 야 어디서 나온 거야 저거는? 아 그리고 여기 어 여기 여긴 여기 기억합니다 이놈이었던 걸로 여기요 S조각 먹었나? 저쪽에 있던 거? 먹은다고 올라갔던 거? S조각이 맞았나? 뭐하메 무험해 덩치 형님 나왔죠? 이거 하고 때리고 때리고 어어 아어어어어어어어 넘나 아픈 거 넘나 아픈 거 잠깐만 하자 음... 음... 여기서 죽으면 안되는데 아 왜 이러지 저기 터지는 거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솔직히 알았으면은 안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르는 건 당할 수밖에 없죠 잘 가시고요 담가버리겠어 방자 바뀌었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방자가 안 바뀐 것 같은 관계로 아 이 할머니 진짜 명불로 나오는 거야 가자 아이고 저 건너편인데 건너편인데 가리라 여길 또 올 줄이야 한 번엔 안돼도 거의 근접하게 갈 줄 알았는데 아 왜 왜 사기야 됐죠 밖에 한 번 때려줘야 되나 보다 아뇨 현악하진 아니구요 일단 가죠 달려 갑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인간성 먹으러 오고 그냥 가자 장비 해제 해제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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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랩업도 해야 되고 할게 많은데 아 나 이거 ㅋ ㅋ 안 먹어 이씨 자 아 얘 무기가 없다 다른 직업으로 할 걸 뭘 얘가 좀 호구네 좀 좀 통과하면서 갈까? 손도 약간 이긴 것 같고 아까는 살짝 좀 덜 익었었고 자 가죠 이게 또 하다보면 또 늘거든요 이미 좀 많이 는 것 같기도 하고 완벽하게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어디 장비 바꿔주고 N으로 아주머니한테 발 걸고요 조각을 가져가야죠 이제 저기서 뭐 나왔었지? 소울 나왔나? 이거 근데 너무 저기 체력이 없다 기간적으로 자 갑시다 아 이제 진짜 안 죽을 자식이 있습니다 아 이제 안 죽는 거고요 아까 터진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됐어 그거는 반칙이었어 그리고 터져버리면 어떡해 죽는 거 아냐 그냥 모르면 죽는 거 아냐 고향이 마리오 아냐 고향이 마리오 아냐 아 아 낙사했으면 진짜 앉았다 갈까 한번? 자 아 쭉쭉 갑니다 크으 노래 영롱한 것 봐 올라가 이거 빨리 올라가게 하는 모두 없나? 덤이야 덤이야 짜자 짜 짜 짜 짜 저런 애 줬어? 나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지? 나 그냥 올라갈래? 울릴도 없잖아 아 맞다 아 난리 났죠 지금 난리 났죠 자 올라갈 거고요 아 쇼소드를 먹어야 되는구나 아니 뭐 거기서 도끼 먹으면 되지 아 뭐 거기서 나 큰일 난 것 같은데? 얘 생길 잘 못한 것 같은데? 여기서 싸워야 되잖아 얘네랑 두 분 입고 좋아 없지? 아 없기는 개 뿔 다 뜨거네 다 뜨거네 됐스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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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아 잠깐만 자자자자 반칙이죠 아 정말 더럽다 나와 아 두 명이었지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아우 너무 짧아요 진짜 드럽게 짧아요 아우 씨 됐어 아 도끼 좀 줘 자 구석 아우 아우 씨 아우 진짜 불어도 못 피했어 이번엔 들어와 톡 먹어 이제 가서 앉을 거야 좋아 내가 쪼르라고 저거 위에서 던진거죠 인성 진짜 뭐야 어쭈? 안되지 어디서 덤빌걸 덤벼야지 700원밖에 없어서 대장장이 대장장이 대장장이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돈 없어서 preserve 날빌 까 구석 도미들 4번 스몰쉴더 수리분말 이제 핸드엑스로 갈아탑니다 도라에몽 주머니 같은 거 있나 봐 무기 잔뜩 뚫고 있어도 괜찮아요 야 근데 저기 뭐지 그냥 소울이 없는데? 할머니? 어떡하지? 아까보다 훨씬 없는데? 너무 제끼고 왔나? 내려가서 누가 나 때렸었거든요? 아까 뒤에서 막 칼질 했거든요?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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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어 됐다 쎄다 이거 아 쟤구나 어 야 잠깐만 어 야야야 어디서 도끼 두박이면 죽는 주제에 이런 도끼로 때리면 진짜 아프겠다 아 아픈 게 아니라 죽겠다 어 아까 그거까지 왔죠? 내가 얘 깨려고 하니까 또 우리 댕댕이가 불이 부집고 있는데 여기서 터진다 터졌었지? 야 뭐.. 뭐 터트리는 척 하지마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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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터질 거지 터질 거지 터질 거 알어? 그만해라 터트려라 그만하고 그렇지 그렇지 에잉? 아아 여기 터트릴 거지? 어 잠깐만 잠깐만 아아 잠깐만 이거 그냥 터질.. 이거 안 터지는데? 아 내가 부딪히면 안 터지는구나 아 들어와 어 예스 건방진 녀석 댕댕이 너무 짖어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아휴 이렇게 걷고 나오죠? 덩어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 야야야 그렇게 치사하게 나온 사람이 어딘네 세상에 흐르고 쳐맞고 빼고 방콜 좀 치사했다 들어와 너무 이지한거 아닙니까? 때리고 쳐맞고 찌르고 쳐맞고 쳐맞고 피하고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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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건방지게 반피 피하고 피하고 기다렸다가 두르고 때리고 오 저거는 때리면 안되겠다 어 어 깜짝 깜짝이야 뭐하는 뭐하는 저거 뭐죠 저건 나 뭐죠 아니 좀 hel 해외녀라 чув 전도 다 풀었겠다? 본격적으로 클리어해보죠 좀 오래 걸려서 문제지? 아 또 12레벨이네? 자 아 내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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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따위한테 지다니 아 너무 치욕스러운데? 무게 가지는 해야지 귀찮다 모닝스 타먹을라니까 가자 가볍게 해볼까? 이게 무게가 적을수록 빨라지는 걸로 알거든요 도박힘 예스 직업 오늘은 튼튼한 기사로 할까? 칼도 들고 있네 얘로 하죠 생명의 만지 작성 종료 오우 피펄 컴힐 오 피펄 컴힐 뭐야? 얘 왜 이래? 방어하는 자세가 있나 보다 쟤 깨야지 진행되는 건가? 안깨면 안 되나? 가고 싶지 않은데 지겨운데 이제 가고 싶지 않은데 한 번에 깨일 줄 알았거든요 질 줄 몰랐습니다 40km밖에 안되네? 가볍네? 아까 거보다 가벼운 세트구나 기사라 그래서 훨씬 무거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럼 더 빠르겠지 전사가 똥인가 봐 장비도 없고 방패 들고 있고 방패 벗기 귀찮아 이렇게 가니까 여기 아이템도 있잖아 봤죠 방금 보고 말았죠 여신의 축복 여신의 축복 크으 길조야 나 그거 먼저 먹을래 나 그거 먼저 먹을래 우리 조각 먼저 가져가 주고요 방패 너무 심했다 이게 벽을 만지 지나갈 수 있을 것처럼 아예 막혀 있었으면은 오른쪽으로 피했을 텐데 아니 뭔가 지나갈 듯 하면서 뒤에가 떨어지는 데니까 더 못 피하겠어 아 잠깐만 아줌마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아줌마 모래면 어떡해 에이 사기치지 말고 그치 시석의 머리야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그치? 업그레이드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퍽 퍽 퍽 야 근데 처음 나오는 저런 잠무바대 치면 어떻게 해 에 치욕스럽다 저 두 번은 없는 관계로 에어 학습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담가 버릴 거고요 이제는 뭐 먹을 필요도 없잖아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중간에 뭐 올라가서 뭐 먹고 그럴 필요 없죠 가서 잡자고 내구도가 될라나? 다 씻고 가야되나? 아 뒤에 뭐가 있었는데 가볍게 넘.. 제쳐주고 자 와서 가볍게 피해주고요 가볍게 올라가주고요 가볍게 가볍게 산을 타주고요 좋아 좋아 아닌 거 같은데 방금 그 반응은 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어쭈 어쭈 나 스테비를 많아 이제 아 잠깐만 다시 치사 아 이거 넌 높낮지가 아닌 거 같다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 졸라 치사해 아 저거 아 왜 안다 뒤까지 왜 뒤까지 안다 치사 시작 자 투구다 마치 머리가 심심되는데 잘됐네 껴주고요 어우 든든하죠 이렇게 입으면은 나도 병사인 줄 알고 안 덤비지 않는다 다 있는데 그런 기능 없고요 똥게 미네요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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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 치 치사 치사한 것 봐 아 진짜 이거 무슨 아주 창지르기를 하고 있어 칼로 어 더 좋은 투구 같다 근데 하급병 따위에 투구는 안 되지 이 정도는 야 뭘 그걸 왜 이러냐 먹고 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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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에서 튀어나온 거야 아 저기도 한 애가 내려온 거야 아 왜왜왜왜 코앞에서 코앞에서 던져 아주 아주아주 별날리를 다치네 자 올라갑니다 솔로 팔 뽀얀 것 봐 피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니 너가 걔 아니었냐 너가 던진 손이 아니었냐 어 아니었냐 아 치사하는 게 너무 귀찮아 자 가자 할머니는 저기 계시라 그러고 다른 네 갈 길 가고요 여기 있던 요 놈 아 진짜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애 잡고 뒤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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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방에 못 잡네 큰일 났네 강타 두 방에 잡아야 되네 강타는 느린데 됐다 어디서 잠깐만 아 옆으로 피하면 되는구나 얘 어 옆으로 피하면 되네 여태까지 개뻘진을 하고 있었네 옆으로 피하는 거였구만 잘 가시고요 어 덤빌 것 같은데 올라와서 뭐 어때? 덤비라 그래? 야 덤벼 아까 뒤에서 덤벤 놈이 하나 있었는데 봐봐 여기 있잖아 이런 놈이 꼭 있네 저기도 있네 어 나 기다리고 있었냐? 아 잠깐만 이틀 아냐 원트죠 필터는 얘를 처음 보는 겁니다 아 잠깐만 어디서 지금 사기를 칠라 그래 아 자 좀 먹어주고 한쪽 맞고요 어 아주 정당한 나만 회복하면 불 비겁하니까 정당했죠 방금 거는 이제 얘 거리를 알아버렸어 어 이제 나는 마스터 해버렸다 큰일났다 아냐 아냐 아직 아닌가봐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아 왜 이러는 거야 아 얘 처음부터 더 못해줬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문제가 있어 내가 욕심을 내서 그래요 에 네 어떤거냐면은 보면은 어떤 욕심을 냈냐면 자 여기 들어가서 자 무슨 욕심을 냈냐면 내가 그걸 소유하려고 그래서 그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임이거든요 욕심을 너무 내서 그래 아 욕심을 너무 내서 그래 지금은 볼 수가 없네 일단 스킵해주고 저런 거한테 죽다니 상상도 못해다 진짜 내 뇌에는 없는 지식이었어 심지어 노데스로 안할때도 원트였는데 너네네 내가 뭔가 소유하려 그래서 그래 다 벗고 갔으면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괜히 아 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갔으면은 아무것도 없이 갔으면 됐는데 괜히 뭘 갖고 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알몸으로 가면 얼마나 하얘 알잖아 그쵸? 이거 어때? 자 갑시다 벌써 질렸나봐 아까 아까 맞춰준 거 보니까 본 살짝 힘이 빠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까 거는 내가 너무 약봤고 기다려주더라고 저주는 줄 알았지 저주는 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약본 거고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죽였으면은 내가 약보지 않았는데 기다려주길래 아예 뭐 그냥 아 한번 저줄라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더라고 장비 낄 수는 있냐? 못 낄면 안 돼? 낄 수 있지? 웃겨지고 웃기는데 무기가 없는데 허우 으年 흐흐흠 호흑 아야 등근육 좀 봐 등빨이 크로컵이야 전체적으로 뭔가 좀 약간 스몰한 크루캅? 스몰캅? 얘를 왜 이것도 못 드냐? 얘가 스테이지 더 낮아요? 나도 쎈인 줄 알았는데? 뭐 어때? 깨는 데는 문제 없어 자 가볼까? 북이 얼마나 드냐? 8%? 무소유의 메타로 간디 메타로 덜어주고요 야 생긴 거 되게 뭔가 입술이 일본 AV 어 자자야야야야야야야 왜 그래? 일본 AV 배우 같아 에로 배우 열리고 열리고 이게 닫히는구나 처음 알았네? 야 생긴 그냥 바로 다치는 거야? 야아 진짜 너무 심했다 저거 좀 자 갑니다 뭐 게임이 좀 느린 거 같지 않나요? 되게 빠른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약간 템퍼 느리다 나 무기가 지금 이거기 때문에 못 잡죠? 아니야? 안 닿았다 이거 못 깼는데 이걸? 어떡하지? 디디 안 들어가면 못 잡지? 아무리 그래도 알 것 같죠? 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을 어떡하지? 딜이 안 나와서 못 잡을 것 같은데? 어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정직도 안 들어가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어 어 일단은 일단은 끄는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달려가는 거지 가자 자아 어 잠깐만 이러면 당신이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무석도 없는데? 나 좀 앉자 아아 아아 아 개운하다 이제 장비 좀 받아가면 되나 이제? 얘도 알몸인데 얘는 조금 쎄보인다 건방지게 이것도 못 깨면 안 돼 야 널 반지야 넌 살려줄게 나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석 어디 갔죠? 우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나요? 그런 거 없었나요? 이거는 깰 수 있지? 어때? 어 이 깰 수 있네 이거는 양손으로 들면은 야 너무 허약했어 전사랑 그냥 노숙자랑은 다르겠지 피지컬이 자 가자 뭔가 얘 약간 빠른데? 알몸이라 그런지 오 쎄다? 강하다? 어? 어 잠깐만 그거 아니야 그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희를 믿을 수가 없지 여기 사면 타고만 시간차 세대는 아닌데? 팀이 없어서 세대인가 보다 두대였는데 세대가 돼버렸잖아 터뜨려 터뜨려 덤벼라 잠깐만 터뜨려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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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오우 나 올라갔어 오우 야 잠깐 뭐야 반칙이야 이상한 거 날 났어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치사하게 뒤에서 이 씨 안방지네 투구를 줬는데 끼지 않겠습니다 소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얘가 뒤로 좀 덜 밀리나 보구나 얘가 뒤로 좀 덜 밀리나 보구나 뭐야 누구야 야 한판 더 뜨자 쟤 불안한데? 아냐 쟤 2대1로 덤벼도 내가 이겨 그런 사람이야 덤벼 야 살짝 하나 둘 살짝 하나 둘 아오 야 하나 너무 시시하잖아 들어와 살짝 하나 둘 너의 비트를 내가 새겼다 심장이 새겼다 하나 둘 잠깐만 반칙이야 스치면 당황하는 건 누구나 같은 법 하나 한 두 더 어 이제 빼고 지금 경직 오는 척하면서 안 오는 것 봐 아이고 빵 때리고 어 내 얼굴 한번 보고 들어와 하나 둘 그건 좀 심한듯 때리고 누르고 잘так 한테 긁고 뒤에 한번 보고 분 빼고 들어와 봐 아 잠깐만 야 아 뭐야 뭐하려그러고 아 여기도 아니야 진짜 야 이제 회복 없어 그만해 알았지 그만해 그만해 방금 그거는 진짜 진짜 비열했어 넌 진짜 죽었다 이제 아 뭐야 야 그건 아니잖아 여태까지랑 그 약간 야야야 네가 날 지켜줬구나 잘 했어 도끼 내구도가 좀 힘들 거 같은데 잠깐만 어디서 들어와 약간 대각선으로 가야 되네 트라이 더러운 녀석 더러운 녀석 정정 당당하게 1기술만 붙자 쟤가 일어나면서 반전탑이라고 어 반전이었어 x4 조금 늦었어 amazing EZ 어 깜짝 neighbors 야 야야야야 이게 어디서 야 뭐야 이거 봐 잠깐만 잠깐만 이거 먹을 시간 없어 먹을 시간 없어 등록이 안 되있어 중독이另ingers이 안 되어 있어 죽어에 이.. 나니까 살았지 이거 어? 나.. 나 왜 이렇게 돈이 많죠? 집에 갈까? 아까 나한테 화염병 던진 놈 쟤죠? 악마같은 녀석이 저거 진짜 드럽다 진짜 어떻게 화염병을 던져 생각을 했냐 그 자들 거기서 여기서 다 던졌지? 하도 던져냈을 거야 내가 집에 갈래 집에 갈래 나 오늘 집에 가기로 정했어 집에 갈 거야 뭔 소리야 집에 갈 거야 건들지마 민감하니까 아 살짝 무서웠다 인간적으로 인정합니다 아주 살짝 무서웠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내놔 내놔 집에 가야지 술통 쌓인 곳에 화염병 터트리면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쇼 생명력 가자 죽고 싶지 않다 생명력 근력이죠 남자 팀이지 20까지만 찍어 충분한 것 여기까지 씹고 야 체력 많은 것 봐 돼지 됐어야지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돼 열어 열고 어디 갔다 오면은 일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나한테 고없다는 말 안 하고 간다 와야지 일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쇼 쇼 가자 역시 알몸으로 싸우니까 데타 센데 고쭈덜렁이 짱이야 다음이 쭉 돌아서 거인 잡는 거죠 가자 힘들었다 야 무기 어디가 야 그걸 왜 쳐먹어 너부터 나 일단 근데? 아니 아직 세대야 방심하면 안 돼 거기서 어우야 무시무시한 녀석 이거 야 근데 이거 아이스팩 채우고 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솔직히 채우고 와야겠다 그리고 그리고 아 아줌마 파는 거 없어요? 할머니? 팔아봐요 연병? 하연병 쇼코시라 그랬죠 연병 사자 내 생각에 갔다가 집에 또 올 거 같아 아 그만 안 해? 이래도 아까보다 체력이 많은 거 같아 차아 사나이의 도끼는 누구도 먹을 수 없다 아 아 잠깐만 어 깜짝이야 어우 저기 그림자 저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극혐인데요? 돼지 너 되게 많이 부는 거 같아 나랑 흔한 애냐? 덩치를 보면은 약간 입지가 있는 애 같은데 안 돼 잠깐만 아 다행이야 오우 야야야 미쳤어 말도 안 돼 어? 안 터질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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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너는 뭐냐? 아아 아아 한 번 더 하고 네 자 다음 잡고 술통을 업해야죠 장비 여기다 놓고 이거죠? 쟤때문에 게임 망할 것 같은데 S였나? 얍! 이거는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겠 비열한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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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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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유도해도 돼요? 저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어머 세상에 저런 나도 점프할 수 있어 어디서 지금 건방지게 AI 주제에 이 길도 압니다 여기죠 여기 돼지 있지 않았나? 내가 스피드 런 영상에서 보면 영상에서는 돼지 있었는데 왜요? 나는 뉴리 뉴비라서 아닌가? 아니면 회차 때문에 다른가? 아닌데 그 사람도 1회차였을텐데 스피드 런한 영상 스피드 런한 영상은 기억하는데 쇼컷은 기억 못하는 아 진짜 너무 끔찍 끔찍하다 끔찍해 끔찍해 어디서 지금 도끼를 도끼를 막을라 그래 어디로 가더라 근데? 저리로 가는 건가? 쟤는 왜 이렇게 바쁘게 뛰어오죠? 뭐하니? 칼버드 칼버드 어우 멋진거 나왔는데 내 친구 아닙니다 칼버드는 약간 도망가는 냄새가 나요 제 사전에 도망은 없습니다 한 번 더! 아 들어와 툭 툭 툭 툭 그만 안할 툭 툭 방패 위를 그냥 탁 쳐버리는거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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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석 12개면 깨겠지? 가자 오 도끼 간지 넣는 거고 이 도끼에 녹이 되게 해주겠어 거인이죠? 나 거인을 제일 못 깨겠더라고요 아니 거인은 보고 보여야지 피하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가자 거기 있으면 내가 곤란해 줄 것 같아 안 된다 야 이제 후구인데? 뭐야? 스텝을 좀 아끼자 어 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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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 맞았잖아요 어 잠깐만 뭐냐? 아아 혐의야 지 팔을 뜯어서 때리는 아아 혐의야 어 놀랐잖아 아아! 아 치룡 마노? 죽어으 Ää어? 죽어!!! sst 아은 아 집에 가볼까? 다 그 귀한의 뼈 같은 거라도 주지 치사하게 어, 나 뭐 생겼는데? 저기 뭐죠? 여기 방금 못 뜨지 않았나요? 아, 무기가 깨질 것 같아서? 아, 소중한 도끼가 깨지면 안 되지 레스트 조각 먹고 왔죠, 저 그 주박자 있는 데서 먹고 왔겠지 먹은 것 같은 기억이 나, 아마도 올라가자 아, 주박자 한 번 잡았지? 아, 주박자 두 번 잡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잡았었죠 집에 갑니다 좋은 도끼 좀 줘, 멋진 것 좀 줘 크고 멋진 거 스테브 놀프처럼 도끼로 세게 때려보고 싶어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어, 있네 있으면 진짜 줄 것이지, 지사 아, 아냐, 아냐 되게 멋생겼다, 이거 내가 스펙이 되나? 낄 수 있나? 이게 135고 이게 140이야 좋은 거야? 멋있긴 하네 그거 다 맥이죠? 그, 보스 소울 주박자 이거 다음이 어디 가는 거죠? 아, 그거 잡는 건가? 거인? 거인 잡자, 일단 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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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력이었나? 일단 근력 하나 찍고 보자 스탯이 뭐가 필요한데 아, 근력이 필요해 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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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까지만 찍고 지구력 좀 찍을까요? 아, 지구력은 좀 우방인 것 같다 생명력 찍자 생명력이 짱이지 살아야지 뒤지게 생겼는데 가면 되죠? 거인이 거인이 저기 있습니다 저쪽에 저기로 가면은 거인이 아니지 아까 잡은 애가 거인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아아아아 아, 나 너무 마이크를 먹으면서 방송 켠 것 같은데 여기가 우석 아, 여기 있었구나 우석이 아, 나들 했나요? 에스트? 에스트 해야지 좀 잔잔하게 합시다 근데 이거 무소유가 너무 좋은데? 그냥 알몸이 짱인데? 이거 옷 입고 그런 것보다 아니, 알몸으로 싸우는게 훨씬 쉽네 솔직히 바운드 바이 플레이 훨씬 어렵다 이건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난이도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낮춰서 하면 쉬운데 바하프는 높게 하니까 닭솔보다 어렵긴 하네 확실히 똥개배라 산사람이 없지만 똥개배라 산사람이 없지만 난 보고 말았다 난 보고 말았다 붉은 원형 방패 방패야? 안써 오로지 도끼만 있을 뿐 간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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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원 미상에 쏠 부러진 뭐 도저기검? 좋아 흠 몸 반짝반짝 거리지 지금 하얗죠? 어이구 여기 세이브 찍어야 되나? 찍을 필요 없죠? 얘를 싸워야되나? 오 야 아아아아 제법이었어 아 미친놈 아니야 저거. 이 게임에서 가장 어렵다는 그. 웬일로 클린을 졌냐? 아 잠깐만 자 이제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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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소. 아 웬일로 클린을 졌냐 했더니 보통놈이 아니었구만 역시. 들어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 어머 야야야야. 잘못해 잘못해. 어 야 무서운 놈이었네. 나되면 안되겠다 야. 야 무섭네 쟤. 이거 S평 늘리는거 말고도 회복량 올려주는 아이템이 있는걸로 기억하는데. 어느건지 모르겠네요. 야 그래 너무 예쁘다 맵이 진짜. 미쳤다. 들어와. 안녕? 아 잠깐만 야. 그건 좀 아닌데? 잠깐만 야 잠깐만 나 여기 길 몰라. 그만하자 야. 나 알몸이라서 그냥. 그만해. 없어야 할 수가 없지? 이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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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애였는데 근데 레벨이 나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 저런 아이템 없잖아요 삭제 어 아니 레벨은 비슷하게 배정해줘야 되는거 아냐? 아니면은 레벨업 안하고 다 깬건가? 아니 다 레벨업 안하고 깰만한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아 아 솔직히 이거 검 때문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 독 동무기랑 동무기랑 레이피어랑 찌르는거 아 나 당연히 횡백인줄 알았는데 찌르더라고 어떡합니 그거를 당연히 아 잡았다 싶었는데 찌르더라구요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내가 모르면 당해야지 갑시다 오늘 클린하다 새로운 직업으로 해보자 도박힘 뭘로 할까 쌍검을 든다 아까 좀 힘으로 갔으니까 힘만 보면 재미없죠 검사 한번 하죠 쌍검을 쓴다니까 다lares 準 사람들이 이렇게 recept을 밭니다 세상에서 누구에게 만드셨습니다 덜 정리首先 저게 모든 사람들 venison Rocker 잠깐만 잠깐만 아 시비턴은 좀 심한데? 쌍수로 해보려 그랬는데 자 갑니다 우리 시미터가 얼마나 쎄지 야 시미터 하면 역시 그리피스죠 걔가 시미터 쓰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이 가자 야 옷 되게 멋있다 나풀나풀거리나 나 스카이림에서 이 옷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저 망토 같은 거 저 모두 깔았다가 안 되더라구요 찌그러져서 고민을 좀 했었죠 너무 알몸으로 가지 말고 적당하게 해서 타면은 독은 진짜 반칙이야 인간적으로 아니 독 다는 게 칠흑 다는 게 독 때문에 S병을 한번 먹었거든요 S병 안 먹고 그냥 때렸으면 잡는 건데 아 독은 좀 어 그 모드 깐 거예요 물리 엔진 적용하는 모드 그냥 모드 지금 쓰고 있는 모드를 스카이림 모드가 물리 엔진 적용이 안 된 거고 거기서 모드를 깔면은 망토가 땅으로 붙습니다 윗바닥으로 다른 모드를 해야 되나 보도 가죠 강화한 거 맞죠 강화한 거 맞죠 뭐 했죠 10미터는 한번 휘둘러 봐야 되나 써본 적이 없어 모르겠네 모르겠다 이거 이번에는 기량 무기죠 기량 기술로 쓰는 무기 지금까지 힘이었고 기량의 힘을 맛보도록 하죠 한 방에 세게 때리는 게 좋은데 이미 저질러는 거 뭐 어쩔 수가 없고 아 쌍검 한번 해보자 저기 소스도 하나 있잖아요 그거 먹고 나와봐 쌍검이여 뭐 너무 세다 이거 되게 센데? 아 잠깐만 잠깐만 말하자마자 척 맞으면 없겠니 아니 근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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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범위가 올라가자 내구도 내구도가 부족한 내구도가 아 뭐 바꿀 거니까 이제 가서 건들면 안 되는 놈도 여기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 다크 소울 뭔가 내가 생각한 거랑 약간 다른데? 너무 오래 안 했나? 내가 영상으로만 많이 봤더니 내 뇌 속에 있는 다크 소울이랑 다른 것 같아 내 뇌 속에 있는 다크 소울이랑 다른 것 같아 진짜 플레이하는 거랑 난이도는 여전히 쉽네요 뭐냐 이건? 녹색꽃? 아 아 진짜 양심 없어 저거 내려오는 거 봐 기다리고 있다가 밥 살라고 올라가자 무명 전사의 소울 어휴 바닥에다 던질 거야 지금? 흠흠흠 저기 있군요 지워주고요 구르는 키랑 뛰는 키랑 따로 해놔서 뛰기 쉽다 원은 같지 않았나? 장비 10m 플러스 1 아 플러스가 된 거야? 이거 이제 나 쌍수 댐? 안되네? 왜 안 돼? 뭐가 부족해서 안되네 근력 같은 거 부족한가요? 나중에 찍어봐야겠네 어휴 업글도 해야지 나중에 나중에 부러진 직 어어어어어어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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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어나와 다 기어나와 다 기어나와 이제 체력이 좀 없다 어디야? 여기구나 에이이C 아 이런 건방진 캬 검사 멋있는데 강하고 멋있어 아 잠깐만 아 고치살 뿌하고 자빠졌어 빨라 그리고 도끼보다 훨씬 딜은 비슷한데 딜은 약간 일단은 바꿔주고요 뭐가 안 먹은 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뭐 간다 또 까먹었어 뒤에서 오잖아 아 제발 뭔 짓이야 죽어버렸잖아 아 서럽네 이거 갑자기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쌍수 써보자 아직 초반부를 못 지나가면 안 돼 한참 남았다고 레벨업 기량 찍어야 되는지 힘 찍어야 되는지 일단 기량은 50% 넘었죠 힘이 7에서 50%면은 11까지 올려야 되나 이렇게 비쌀줄 몰랐어 훌륭해 800원 좋아 네 쌍검으로 간다 그만해 쌍검 딜 얼마나 올려놔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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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어 이거네 어 C랑 V네 네 가자 쌍검의 데미지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죠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도끼가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두 방이면 똑같잖아 두 방에 죽어야지 도끼 두 방인데 실제로 뭐 이것도 두대 때리는 거니까 잠깐만 좋아요 스테미너 소비량이 너무 저기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착할겠지 아 야야야 그런 거는 없었잖아 여태까지 야 그만해 뜨거워 뜨거워 그만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멍청 무섭 먹자 왜 자꾸 죽냐 탐방 아 뭐 안 와? 오지 않았어? 됐어 덤벼 오던 안오던 이 녀석부터 죽인다 데미지가 똑같은 것 같은데 착할겠지? 아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아 잡았어 음 20도 높아? 장난하나 진짜 야 20도 높으면은 뭐냐 이게 엄청나게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안쪽으로 잠깐만 잠깐 너 걸어오는 거냐 지금 찌르고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그래 그래 나쁘지 않네 리치는 짧지만 너무 너무 근데 허접한 거 아니야 이 무슨 너무 대충 맞는 거 아니야? 디자인은 예쁜데 디자인 값을 못해 패턴이 뭐하냐 아 아 아 좀 멀었어 들어와 아 아 아 왜 9차 3이야 또 아 잠깐만 잠깐만 혹은 반칙이다 찔러 그래 뭐여? 아 내 지구력 찔러 어 아 뭐한거니 딜 너무 혐인데? X자 아 아 130명 뭡니까? 136이 안녕하세요 얘 좀 싫다 이제 좀 싫다 너 싫다 좀 아 그만 왔다갔다 촛 촛 야 진짜 안단다 예이 아 너무 욕심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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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아 아 그래요? 아아아아 아 어휴 이런 더러운 더러운 게임 이거 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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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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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좀 다른가 보다 예 내가 그 그럼 리마스터판이라 그런가 보다 예 옛날에 안나오고 이제는 리마스터 되면서 잡몹이 됐나 보니깐 원래 보스였다가 자 가자 가자 잡었구요 여기서 그거 주지 않나? 조각 크으 얘로 터트리면 숏콧이라고 그랬죠? 돌아가기 귀찮으니까 가 갔다가 괜히 나까지 터져 죽진 않겠지 일단 하늘을 매기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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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아아 아아 이리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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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창으로 저거 찌르는거 아니야? 뭐 던지냐 여기까지? 아 나 그냥 갈래 짜증나 아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우 아아 어우 너무 상남자시다 이거 귀와대뼈 귀와대뼈 아 나 얘네랑 다 싸우야 되는거 아니잖아 그냥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 싸워야 되는거 싸워야 되는군요 싸워야 되네요 아아 잠깐만 잠깐만 반칙이잖아 아아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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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어 힘 빠져 한 번 죽으니까 힘이 쭉 빠지네 네 분명..듣기로 노브데스로 깨면은 반지준다 그랬단 말이죠? 절대 반지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아... 한 번 더 오면 피곤하네 이번에는... 뭘로 하지? 이름만 몇 번을 짓고 있는 건지? 직업으로 화창지로 다녀오겠습니다 4 anytime 5 낮 הוא 5 ahh 1 6 7 7 7 7 8 8 9 9 10 12 12 12 13 아 아예 그러면은 이제는 마법 성직자 있는데 뭐 없나? 성직자 한번 해볼까? 얘가 좀 쎄보인다 덩치도 있고 덩치가 오팔인 것 같긴 한데 얘로 하자 선물은 얘는 메이스 습시다 얘는 치료 물품? 치료 물품은 약간 탐나는데 이거 있었으면은 독익기 있었으면은 아까 그냥 안 죽었을텐데 노 데스 노하 덕분 다 한지 두 개 준다고요? 아 그건 좀 귀찮네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만 맞죠 뭐 아 이거 다 등록이 돼 있네 야 편하다 양손 주면 쓸 수 있고 방어 자세를 왜 하고 있지? 나풀나풀 거린다 날씨 추울 때 몸에다가 담요 두르고 방송할 때 딱 이러고 있는데 아 이거 왜 노 데스로 깨려구요? 노 데스로 깨려구요? 다시 하는 겁니다 이미 많이 죽었습니다 몇 호기까지 죽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저번에 유튜브에 찍었을 때가 아마 그 잊혀진 죄인 깰 때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금방 가겠죠 뭐 갑시다 이게 뭐 약간 사람 같지 않다 이거 이러고 다니니까 유령 같기도 하고 아 갑뇨은 가볍게 진간이 성격은 너무 28% 근데 가볍네 에스트 조각 아 정신없어 근데 아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옷이? 이럴 거면 그냥 메몬고 가 그래 전사가 무슨 옷을 입어 알몸이지 고추 덜렁이지 갑시다 아 여기다가 에스트 웃어 아 아이 좀 질린다 이 게임 많이 한 것 같다 몇 시간 했지? 열한 열두시 한시 한시 쯤에 들어갔나? 아 열두시 들어갔지 두 시간 아직 안 됐네 무난하네 이거 앉는 키 없죠? 앉아서 들어가는 키 앉아서 들어가는 키 좋아 이거는 딜 나오는데 돌파하자 일단 먹을 것도 없고 아 아이치 야 원래 이렇게 압령 지수가 높아요? 압령이 이렇게 원래 잘 나와요? 들어와 아 뭐야 저거 뭐야 저거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 아 아 사기자노 아 진짜 여기서 죽이면 어떡해 아 압령 압령 이스택이란 말이야 아 안돼 이러면 흐흐 이게 쎄다 주술 두 eles산 없나 직업에? 원에 있지 않나요? 이번에도 성시자로 갑니다 알브브로 간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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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은 어떻게 쓰지? 아 그냥 공격기 누르면 되나? 아 이거는 하고 가자 찍고 가자 아니야 세명이 이게 다크 소울이 유저가 없어요 세명이니까 잊고 있었는데 다크 소울이 유저가 없고 계속 압력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번 연속으로 나왔단 말이죠? 아니야 그러기엔 내가 너무 학고방이야 아사소소 하는 사람이 있긴 하구나 근데 이거 마법이 등록해놓으면 하나를 쓰는게 아니라 다양하게 소수가 있네 주술은 너무 세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때리는 것부터 빠르게 빠르고 길게 폭길 들어오면은 그냥 때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걸어서 오기만 해도 굴러도 맞을 거 아니야 구르는 거 보고 조금 늦게 쓰면 맞고 걸어오면 그냥 미리 써버리면 되고 아까 그 스프레이 뿌리는 것처럼 쭉 뿌리는 거는 굴른 다음 굴르고 일어난 다음에도 계속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저거는 어떻게 이겨?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어 어 가자아 으흐흐흐흐흐 아 잠깐만 막지마 크으 끈적이거 봐라? 들어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짧은 범위 범위기 짧은데? 아 잠깐만 야야야 아 이거 아 아 말도 안 돼 이런 거한테 죽으면 안 돼 양심 있지 그치 어 어 어 어 어 저런 거한테 죽으면 안 돼 어 너무 느려 아 뭐 한 거야 아ור 단 10초도 조용히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아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어 좋다 그치 올 줄 알았지 머리 깨주고요 이제 알 것 같아 슬슬 이해하기 시작했어 못 가진 자만 우석이 없구나 다 우석이 10개씩 있고 벽에 막히는 게 있고 안 막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326 강타 데미지는 도키보다 10 높네요 10 이걸 높다고 해야 될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뭐야 얘 왜 이래 데미지 나 왜 이렇게 되냐 아 아 음 초 그치 정당해 정당해 뭐야 뭐 하는 거야 가자 뭔 일 나겠어 저기서 뭔가 올 것 같은데 아 오자노 뭐야 쟤 올라와 올라와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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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진짜 아 너무한 거 아니야? 검은색 됐잖아 내가 이걸 빨면은 이상한 짓 어우 이거 144? 쌍수보다 더 세네 저런 거 하더라고 피할 수 있긴 한 거니? 있긴 하구나 세게 173 야 데빌 됐다 세다 쌍건보다 베이스가 더 세네 안녕하세요 좋아 173 어우 데미지 대타 세다 아 아 뭐한 거야 왜 앞으로 갔어 야 안 먹냐 아 이런 거 잡는데 무석을 두 개나 써야돼? 좋아 때려 아 막으면서 해야겠다 안되겠다 웃어서 안되겠다 이거 막는 거 괜찮네 뭐하는 거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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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부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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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한 거 봐라? 방패 쓴다 이거지?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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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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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 건 좋아 죽인 건 좋아 나 갈래 갈래 나 집에 갈래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몰라 집에 갈 거야 몰라 갈 거야 몰라 아 아 무서워서 게임 하겠나 이거 아 뭐 따라오지 마 아 인간상 그거 먹고 싶은데 인간상 있나요 저 하나도 없네 할머니 방에서 먹고 와야겠다 이 할머니도 진짜 못된 할머니야 남의 열쇠 이거 파는 거 아니야 가져가서 착하게 살아야지 자 내놔 이걸 벌써 먹는 날이 올 줄이야 하나밖에 없네 아 치사하게 여분 좀 갖다 놓지 저거 하아 그래 가자 이번에 업그를 할까 데미지가 별로 안 올라가는 거 같더라고요 업그를 하죠 업그를 무기 업그를 하고 어 이체력으로 충분히 깨니까 한방에 잡을 수 있겠고요 저 상인한테 상인한테 쇠기석이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도마뱀 잡고 파편 하나 아 하나밖에 없냐 무슨 장비 상인이 쌓아놓고 살아야지 언제 어떻게 쓸 줄 알고 두마뱀 죽이고 돌아와서 업그를 하고 어 그럼 딱이네 메이스 자 이거였나 이거였나 이걸로 메이스로 잡 메이스로 저걸 잡을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아 나 주박자한테 에스트 조각 안 보았다 참 어렵겠지 내가 여기 오강까지 되는 걸로 아는데 쇠기석 파편으로 고고 저기 있네요 한방이야 됐다 쎄요 파편 2개 야아 좋아 여기에 아 너무 어두운거 아냐 수리분말 아 딱 고고 부정 두개 업글하고 아 방어구 같은 것도 좀 있고 싶은데 어디 한번 보자 강화를 한다 세 개를 구매를 하고 큰 세기석이 필요해 이제?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그리고 레벨업을 하고 뭐 하는 게 날라나? 체력? 체력이 낮겠지? 무난하게? 300이 올라가는데? 튼튼하다 튼튼해 여기서 소울도 쓰자 야 근데 소울 진짜 많이 준다 그리고 묘하게 메이스 데미지가 정말 강하네요 기대를 안 했는데 아 이게 인간적으로 지구를 몰려야겠다 안되겠다 너무 힘들다 어디 가면 되지? 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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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가면 되지 거인 잡으러 갑시다 얘 죽이고 어 나 업그레스니까 그래도 한방은 안 나오고 있구나 힘 찍었으면 한방 나왔을 것 같은데 됐어? 충분하지 뭐 딜 많이 세진 것 같은데 아까 저 도끼로 했을 때 보다 메이스는 뭐 해야지 세져요? 힘이 B야? 오 되게 좋네 도끼는 C였는데 아야야야 아 쟤 또 있어요 아아 야 반피야 아아아아 날 여기 얹어버렸어 세게 오우 데떠스 400이야 거의 뭐 치트키 수준 아니야? 가자 아이씨 아이씨 놈 잡아 잡아 야아 야 야아 야 못 내려오냐? 아 그렇게 내려오냐 터프하게? 말을 하지 그랬어 내려온다고 들어와 죽살내버릴 거니까 오 한방이야 한방 아야야야야 이게 그 점프어택하는 거랑 다르게 약공격을 하면 밀치는 걸로 알거든 아니요? 해보자 그치 때리면은 뭐 어떻게 치명사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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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럽 드럽네 진짜 자 가자 쇼컷을 뚫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죠 잠깐만 너 매섭다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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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날개형 스피어 이게 뭐야? 아 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유 진짜 아 아 아 아 방심을 할 수가 없어 게임이 그치 잠깐 딴 데 보면은 와서 때려 기분 나쁘게 이리와 오 오 오 오 오 오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바쁘신 일 있나 보네 가자 저도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자 음 우석 좀 아까운데 채우고 올까? 뭐 S2병 두 개 안으로 깨겠지? 가능하면 여기서 그거 사자 우석 우석 좀 주세요 우석 우석 주시고요 됐다 우석 전사 간다 우석 전사의 단단함으로 노데스를 깨겠다 얘 내장에 강탐을 잡거든요 그치 그치 강력해 아무리 봐도 AV 배우 닮았단 말이야? 갑시다 여기도 한 마리 있었는데 이제는 뭐 외워버렸네 그냥 아아 전환 와이라며 나 지금 놀리는 거요? 안 먹어 치사해서 가자 스킵 스킵 예이 데미 짱쌤 세게 야 247? 거위를 그냥 때려죽이네? 이거 안 맞냐? 어 뭐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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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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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놨어? 파놨나봐 파나면 어쩔거야 야 되게 쎄 그냥 사라져 맞으면은 뭐야 야 체력 진짜 많다 내가 내 체력이 더 많은거 같은데 얘보다? 병사의 열쇠 최후의 뭐? 최후의 거인의 소울 아 얘가 만원이고 그 방패맨이 18,000원이네 그럼 잠문만도 못한거 아니야 거인이 진짜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진짜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보스 잡을때마다 대작사에서 만원 18,000원 보내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너무 너무 헛소리인데 너무 내가 너무 내가 없어보였나? 아 저 여기서 회복반지 주거든요 야 마스터했어 내가 기억하기로 그 무슨 장사인지 기억 안나는데 저기 쟤까지 잡으면은 해옥반지를 주는데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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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반지 빅반지맨 재생의 반지 재생의 반지구나 어 그리고 나 반지는 끼지도 않고 있었네 세개나 있는데? 대단한걸? 좋아 돌아갑니다 아 아 아 아 그거 먹고 아 소울 먹고 최후의 거인 6,000원 체력은 찍었잖아 충분히 이 여자에요? 어깨 엄청 크다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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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력 찍어줍니다 가자 거인 덩어리들 가는 데서 압력을 만나서 졌거든요 솔직히 너무 억울하다 인간적으로 아니 압력 많아서 진건 그럴 수 있다 저 그런 게임이니까 야 근데 내가 그렇게 딱 봐도 저기 허접해 보이는 그 실력에 깨지다니 야아 너무 억울하다 그건 솔직히 할게요 음 지금 이거는 반지도 꼈고 업꾼도 했거든요 만약에 계속 다시 만나면은 내가 이길 겁니다 다시 만나면 웃기겠다 만났는데 아까보다 레벨이 낮아져있어 똑같은 소리였는데 색인거도 똑같은데 무게 하나 바뀌었는데 뒷발렸어? 레벨이 빨렸어 그렇죠 쳐보니까 중갑한테 추가들이 있는 것 같고 이 메이스가 지금 굉장히 쎌거란 말이죠 야 두방이야? 미쳤네 두방이야? 야 오졌따리 두방 야 이거 장난아닌데? 머리가 터트려버리는데? 한 대 두 대 이침 들어와 이번엔 안명 안나오네? 안거지 이번에 붙으면 진다는걸 안거지 어디였지? 저쪽이었나? 여기 저거 당겨가야되요 죽여 그냥 그렇지 이 정도는 내가 말해줄 수 있어 들어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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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피 열어 방피 열어 방피 열어 방피 열어 방피 열 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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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침 이침하게 때리고 도망갈라 그래 됐다 센데? 감당 안되는데? 괴물인데? 망치 살인만데? 아 너무 맨 이쁘다 근데 미쳤다 미쳤다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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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있는거 봐 재섭게 여기도 미친 덕네 음.. 세방 달달하죠? 가자아 보스 가자 용기병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런 이런 오 나 맞았어? 제법인데 으흠 으흠 아이 저덩치로 저건 아니다 방패 때렸는데도 들어가네요 때리고 세게 때리고 때리고 또 때리고 그치? 정신 못 차리지 나 쌍메이스도 해보고 싶다 됐다 쎈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방패의 사용처가 되게 밝혀져 가면 되나?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죠? 이리로 갈 필요가 없잖아 어 이리로 가면 배 타는 데잖아요 배 타는 데잖아요 배 타는 데 없이 그냥 그 그 잊혀진 저인 린드로 갈 수 있지 않아요? 왜 온 거지 여기? 아 됐어 겸치 먹었으니까 오케이지 땡큐지 음 아 나 초콜릿 다 녹는 거 아니야? 네 쿠키 앤 크림 초콜릿 한 조각만 먹겠습니다 너무 달콤해 보이네요 컴퓨터 옆에다 초콜릿을 놓는데 어디서 가는 건지 어디서 가는 건지 나? 기억이 안 나네 연기병의 소울 아 그냥 이도를 하자 그냥 지금 쌍메이스 가자 아이고 왜 그래 왜 그래 하나 사구요 몇 개 필요한... 몇 개 필요했지? 여섯 개 필요했나? 여섯 개 필요했나? 하나... 둘... 셋... 그쵸? 어우 좋아! 아니 단골한테 지금 여기 유일한 손님한테 지금 젊은 것들이라고? 젊은 건 알아가지고 몇... 몇 있어야 되지? 불러면? 12에 5 다 몇인데 아아아아아아 기량 3 찍으면 된다 어 1, 2, 3 1, 2, 3 지구력 좀 너무 느려 특협이야 쌍메이스 가? 좋아 오우야 멋있는데 얘는 다크 소울 2 루트 나무위키 지역 걔 이름 뭐였더라? 그 부패한 거인의 스파이드의 큰 불탑 청의의 성당 숨겨진 항복 망각의 감옥 여기다 홧토풀 등장보수 어디로 가는 거야? 통화하는... 통화하는 지역 통화하는 지역 거인의 수 모일 수는 있지만 돌아가진 못한다 이 점은 숨겨진 항구와 동물이라 가려면 홧토풀이 보인다 아이씨 뭐 어딨는데 크 아니 어딨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부패한 거인의 수는 루트와 거쳤던 홧토풀을 거쳐간다 독수리를 돌리고 아 독수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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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디였지 여기였나? 음imos 어떡하지 그렇지 왜 예쓰 짱샘 걸리면 뒤지는거임 맞아 400이야 400 약탄대 저거 왜 뜬거죠? 깨지는거? 아이템 없는데? 반지 때문인가? 아닌데? 아이템 깨지는게 아닌가? 병 걸렸나? 오랫다고 병이 걸려 그냥 깡패야 방패도 나버리가 없어 가면은 사라지는거야 병사이 열쇠 오 버텨? 기력이 힘들어 오 야야야야야야 야 기력 너무 단다 근데 다 좋은데 다 좋다 진짜 너무 강력하다 야 믿을 수가 없는 전투력이다 진짜 핵 파워풀 베이스 아 아 아 아 반칙이야 안보이는데 썼어 초 때리고 아 진짜 더럽게 치사하다 말이 됩니까? 자 3타가 들어갈 것도 없어 우석 우석 무명전사의 소울 은하철도 구구구 원래 여기서 주박자가 나오죠 얘를 잡고 들어가는거였나? 저런 애들 건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저런 애들 건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상한 짓 사는 애들 건들면은 좋은걸 못봐요 게임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다 똑같죠 뭐 얇고 길게 사는 모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물도 있어요 달달하죠 인간 조각상 두개 희미한 불씨 여기 어 내 숙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냥 가면 되죠? 난 뭐 난 보스한테 그냥 갈겁니다 중간에 마음 깨고 깨다 죽으면은 끔찍하니까 아 잠깐만 시상한거 아니냐 너무? 야 숙적 공 더하고 와라 아 강력하다 너무 열어 열어 꼴에 버티네 4대를 오우 예아 얘가 아이템 주는걸 기억하는데 뭐 주지? 소울 주나? 사양할 필요 없어 건방진 녀석 아무것도 안주죠? 주는거 아니었나요? 오래된 열쇠 오래된 열쇠 뭐야? 아직 얘가 덤비는 걸로 기억했어 여기 어떻게 잡지 얘를? 좁아서 잠깐만 잠깐만 반칙이야 반칙이야 아 너무 세 말이 안 돼 저거는 있을 수 없는 데미지야 미친 데미지야 아 미친 데미지야 아 아 아 아 내 축적이야 역시 아 내 라이벌이야 상당했어 아 회복 쓸걸 왜 아 저거 나 쟤 땜에 못 가지? 저거 어떻게 가죠? 온건 좋은데 못 가잖아 그럼 온게 좋은게 아니지 못 가면은 일단 내려가자 내가 알기로는 저게 그리운 향나무 어 그리운 향나무 있어야지 가는데 저게도 있네 황금송진 어우 송진 음 상실자 잡고 어 잠깐만 이거 흐름 안되냐? 아아 실자 어딨어 저기 있어? 들어와 어 나 뭐 한거야? 아아 아아 졸라 치사해 두 대 때렸어 하나 들고 들어와봐 아아 아 야 뭐 경식도 안걸리냐 무슨? 너 왜이렇게 튼튼하냐 나 갈래 경식도 안걸려 얘는 야 아 메이스 두개로 때리면은 얘 좀 움찔 움찔아지고 싶지 않냐 심리적으로 좀 막아야 되냐고 막아야 되냐고 세게 때려 세게 때려 그냥 세게 때려 세게 때려 그냥 그냥 세게 때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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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터뜨리러 왔는데 터뜨릴게 터져버렸네 개 있다 돌아가야겠다 나 집에 어떻게 가지? 그거 저기 어 있네 일단은 저거 해야되거든요 그리운 향나무 가져와야되거든요 그리운 향나무가 어딨지? 근데 집에 가자 집에 가고 다크솔2 그리운 향나무 유치아 사용초 주탑 NPC 숨겨진 항구 망가기 감옥 병사 망가기 감옥 병사 한 마리에 동영상 맨 처음 아 저기야? 아 바로 옆에였네 아 주는 데가 있네 옆에 네 네 그치 복잡한거 보소 아 뭐해야지 될까 근력? 데미지 많이 세졌기 때문에 주박자인지 나발인지 죽었습니다 가서 다 처리해버리겠어 안 찾아보네 아냐 아니 영상상 아 잘 못가네? 됐어 이리와 어떡하냐 아 지사하다 진짜 진짜 지사하다 어 이거 한 방 안 죽어? 어 내가 때리면 한 방이네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어이 강해 없지 여기 바꿔서 쏙 아 아 이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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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들어가 볼까 먼저 하나 빨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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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왔던 거 나 기억나거든요 그쵸 더러운 녀석 야 딜 센 것 봐 미쳤어 디미지가 무시무시해 야 디미지 너무 쎄 근데 나 떨어질까봐 무섭다 잘 가시고요 야 데미지로 압도한다 빛나는 색이섭 이거 뭐 센 건 없나 데미지 끝을 한번 보고싶은데 그리운 향나무 탐욕의 은사반지 은사반지가 뭐야 마침 한 소울 증가 어 개꿀 빅반스맨 가자 저거 잡고 내 라이벌 잡고 회복 한번 깜짝아 얘 왜 왜 있어 그치 야 튼튼한 것 봐라 얘는 경갑인가 보다 경기차 잘 걸리고 어 이거 툭짐이 있어 음 그리고 뭔가 추가 딜 같은 게 없나봐 얘가 이 괴물 같은 딜을 막고도 생명을 어 얘 어디 갔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가는 길에 저것 좀 제거 해주고 가지 치사하게 저거 이 씨 아 여기도 좁네 오 예 둘, 둘이야? 그치 예스 투 투 투 예스 아 강력하다 이게 메이스인가 이 정도 되니까 진짜 때리는 맛이잖아 간다 야 이리와봐 괜찮냐? 얘도 적이거든요 마치 아군인 것 같죠? 적입니다 내가 적이면 적 이리와봐 반응은 오죠 아마 좀 많이 올거에요 내 기억하고 이론 혹시 한 방이야? 야 미쳤어 믿기지 않은 데미지야 왜 이렇게 많아? 하나 하나 때리고 두구두구두구 뚱 아 이거 버티네? 세게 하나 예스 대단다리 이거 일로 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로 가서 뭐 없어? 아이템 아이템이 아니라 괴물이 있네? 두구두구두웅 크으 어 나 소울이 됐다 마나 구자야 구자 여기서 그거 얘네는 안 덤비는 걸로 압니다 그 사 삼형제 나오는 걸로 아는데 삼 삼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오케이 쓰자 가자 기회는 한 번뿐 돌아볼 수 없다 들어와 두구두구두웅 어 딜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네 내 생각만큼 한 번더 한 번더? 야 뭐해 어디서 끝난 거야? 아래에 하나씩 있는 걸로 압니다 여기서 이제 빨리 올라와봐 어 야 떨어지자 떨어져서 아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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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구루고 구루고 그렇지 그렇지 구루지 근데 부족하다 뭔가 덜 찼어 던지고 난리 나지 지금 뒤를 보지 않는 게 최고죠 보고 싶지 않은 건 보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때려 좀 아닌 것 같다 두구두구두웅 아 쟤를 왜 아니 잘 때렸어 나름 잘 때린 것 같아 두구두구두웅 두구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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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어 먹어 지금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욕심냈어 아니 방패 좀 들고 있을 줄 알았어요 아 너무 욕심냈어 어쩔 수 없지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 오랜만에 타올랐네요 요즘 너무 아크 노가다 하고 어 포켓몬 노가다 하고 이래서 약간 너무 졸렸는데 오랜만에 피가 끌어오르진 않지만 아 즐길 수 있을 만한 컨트롤 할 만한 게임 음 어제 급하게 깔았거든요 아 너무 밋밋하지 않나 가끔 이런 것도 하면서 긴장 깊게 사라줘야 되지 않나 싶었고 어쨌든 오늘 즐겼습니다 자 뭐 다음에 연이 닿으면은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루마뱅